어휴 진짜 내가 당신 그 마트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 그 계산대에서 한참 줄 서있다가 겨우 내 차례 됐는데 갑자기 카트를 돌리라고 하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시간 한참 걸렸잖아 죄송합니다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나 이 장면은 TV에서 본 것 같은데 왜 그랬어 근데 아니 난 마트에서 갑자기 세일한다 그래서 갔지 세일한다고 모르고 잔뜩 사 아 몰라 이거 다 당신 거니까 당신이 들고 와 아이고 아이고 저 밴댕이 소갈딱지하고는 사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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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모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 대리님 안녕하세요 일어나세요 아 사모님 이리 주십시오 제가 되겠습니다 아휴 저한테는 안그러셔도 돼요 아닙니다 사모님 과장님의 부인이시면 제 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장님이나 마찬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휴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럼 제가 드릴거였고 제가 사모님을 위해서 준비한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자 짜잔 이게 뭐에요 아 혹시나 장보고 오실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버튼만 눌러주십시오 그럼 제 처와 장녀와 차녀가 함께 출동해 짐을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저 먼저 갈게요 사모님 아이고 아이고 잘 먹었다 야 덕분에 잘 먹었어 맛있죠 야 너무 전업주부 간다 그러더니 칼국수를 기가 막히게 끓인다 스파게티인데요 뭐 바지락 칼국수 아니야? 바지락 넌 봉골레 파스타 뭐? 봉골레든 대걸레든 먹고 배만 부르면 되는거지 뭐 아휴 아휴 내 정신 좀 봐라 아휴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 올 때 됐는데 전화기를 놓고 왔네 야 야 무튼 뭐 잘 먹고 간다 칼국수 아니에요 파스타에요 어휴 어휴 형님 아니 왜 이렇게 겁에 질리셨어요? 이 소리 안 들리냐 아니 뭐 무슨 소리 말씀하시는거에요? 마누라 샤워하는 소리 네? 아휴 나 이 소리 만들어버리네 겁나 죽겠어 아 뭐 이런걸 무서워하고 그래요 너 누구도 이렇게 된다 이제 아휴 난리 뭐해요 빨리 안들어가 엄마의 남파시더라 안녕하세요 아휴 샤워하셨나봐요? 아 예 아휴 근데 이 여자가 아휴 이러고 어딜 나와 아휴 왜 내가 창피하라 지켜주고 싶잖아 아휴 진짜 나도 죽은데 어휴 감기 걸려 아휴 난리 아휴 근데 내 이렇게 물기 젖은 척척한 모습 보니까 어때요? 뭐 인어공주 같네 뭐 어머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어휴 인어공주 위가 물고기 같지 않냐 아휴 아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아휴 아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나 짝귀로 만들어 줄까? 아휴 여보 방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아 여보 여보 치아라 어휴 어? 오늘도 무사히 아휴 무사이네 무사히 아들 아휴 안 들려 어? 아휴 이제 잡힌다 아들 잘 있었어 어? 가수 오디션 보러 간다고?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런 거 나가라고 너 미국에 보낸 줄 알아? 아휴 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 때려쳐 상금이 5억이야 아니 그럼 나가야지 어떻게 뭐 아빠가 응원 갈까? 오지마? 아니 왜 아빠랑 연락 끊고 산다고 얘기했어? 아 왜 그런 얘기를 했어? 사연이 있어야 돼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? 꼴도 먹이 싫어 그래 연락 끊고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그래 하자 1등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한번 잘해봐 응 그래 들어가 형님 진짜 상금이 5억이에요? 그렇다네 She's gone I don't my life Forgive me 포기해라 그렇죠